이번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6년 4월 학평 가형 9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고 그리고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다고 했어요. 이런 조건지는 지금 왜 주어졌는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fx가 이 극한값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마이너스 2는 3분의 1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어요. 어떤 극한식이 주어질 때는 항상 우리가 형태를 좀 봐야 돼. 형태를 보면 x가 1로 갈 때 분모가 어디로 가? 얘 지금 0으로 가죠. 근데 지금 이 극한값이 뭐하고 있지? 이 극한값이 수렴을 하고 있네. 그럼 우리가 극한성질에 의해서 분자도 극한값이 어디로 가야 돼요? 얘도 지금 우리가 0으로 가야겠구나 라는 사실을 극한의 성질에서 배웠었어요. 근데 이 함수는 지금 fx라는 함수는 지금 봐봐. 리미트 x가 1로 갈 때요. fx 마이너스 2가 지금 0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이 값이 지금 2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fx는 미분 가능한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면 fx는 자동적으로 연속인 함수다라는 조건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연속이기 때문에 이 극한값과 함수값 f1이 뭐하면 돼? 얘가 지금 같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아 그러면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이 극한식의 형태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알아낼 수가 있다. f1이 얼마구나. f1이 2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나서 보니까 지금 f1이 지금 이건 거잖아. 그럼 저를 갖다 한번 다시 넣어봅시다. 그럼 또 이제 두 번째.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에 fx 마이너스 자 이 대신에 f을 갖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이제 이 극한식의 의미가 보이지? 그치? 이 의미가 뭐가 돼요? 어 얘는 지금 f'1이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아 그럼 f'1 값이 얼마구나. f'1 값이 문제에서 주어진 3분의 1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극한식을 해석할 때는 이제 형태를 따져보고 그 다음에 어떤 미분계수 정의의 의미를 찾아보는 그 습관을 갖는 게 좋아요. 네. 자 그래서 뭘 구하는 건데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게요. 아 이 함수가 아까 증가한다라는 의미를 지금 괜히 주는 게 아니네. 그쵸? 어떤 fx의 지금 역함수에 대한 존재성을 얘기해줘고 이런 조건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 역함수를 gx라고 했었을 때 자 g2 더하기 g'2 값을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음 g2 값 그 우리가 지금 이제 주어진 이 함수값들 그 다음에 미분계수값을 통해서 저런 애들 지금 우리가 주로는 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f1이 1이야. f1이 2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뭘 씌워주면은 우리가 역함수의 이제 성질을 가지고서는 생각해보면 역함수가 지금 g인 거니까 여기다가 g 함수로 합성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gf1은 g2라는 함수값이 될 거고 보면 지금 원래 함수와 지금 역함수가 합성이 되면 항상 무슨 함수라고요? 항등함수야. 항등함수라는 것은 1이 들어가면 뭐가 나와야 돼? 1이 들어가면 무조건 1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바로도 갈 수 있어야 돼. f1이 2야. 그러면 거꾸로 역함수에다가 1을 넣으면 얼마가 나와? 그러면 1이야. 그리고 이제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아 그래서 g값을 구했어요. 얘는 지금 얼마다? g값은 지금 1이구나. 라는 걸 할 수가 있겠죠. 네. 이제 두 번째 g프라이의 이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역함수의 미분법을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얘는 우리가 원래 함수의 미분 개수의 역수를 통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여기 들어갈 값을 우리가 k라고 한다면 이 k가 무슨 k? f에 k를 넣은 값이 이 지금 2가 나오는 그런 k값이 지금 궁금한 거죠. 그쵸? 따라서 fk가 2 f에다가 뭘 넣으면 2가 되는데 라고 지금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보니까 아까 우리 f1이 2였었단 말이야. 그쵸? 그럼 선생님 이게 2가 되는 함수값이요. 뭐 이거 1밖에 없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역함수라는 것은 지금 계속 계속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지금 1대 1함수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얘를 2를 만족하는 k값은 굉장히 지금 유일하다라는 상황도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저 f1이 2다. 저 조건 가지고서는 얘 2를 만족하는 k는 오로지 1밖에 없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k가 1이다. 라는 것도 찾았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우리 최종적으로 구해줘야 되는 것은 f'1분의 1인데 아싸! 우리 f'1 알고 있었잖아. 그치? 얘가 지금 3분의 1이기 때문에 3분의 1분의 1 역수치해주면 우리가 구해주려는 g'2값은 3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g2 더하기 g'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까 g값은 얼마였어? 걔는 1이었었고 g'2는 3이니까 답은 4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극장 더하기지 못 considere nai screw liksom úc